추석 연휴 비로돼서 다시 한번 심차게 용기 내서 들어봅시다 야야야 내가 높뿐야 오뚝이란다 박수 야야야 내가 높뿐야 박상채라 용량이라면 오뚝이란다 살았자 시간은 문제다 그 문제가 된다 살았자 시간은 문제다 아니 왜 박수를 치는데 눈치를 보고 지랄이세요 진짜 성격들이 이상하네 자 얼른 쳐봐 한번 박자를 맞춰 여태에 맞춰서 한번 쳐봐 더 걱정하지 더 걱정하지 각각도 태어난 거야 더 걱정하지 더 걱정하지 더 걱정하지 더 걱정하지 만약에 희생 야야야 내가 높뿐야 오뚝이란다 야야야 내가 높뿐야 박상채라 바깥 tables 예약 부 EVERYBOOK 0대3 예약 아예 가요 교수 등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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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빈 나가면 야, 화화 팔찌 또 골야, 러가, 모음 뜨면 안다 태평자 시간 남들다 대빈 생각한다, 나로 뜨따끈다 이 녀석한 내 시선을 자유로운 화이팅!